아까 조은이 전화 왔더라구 대표님 이제 내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히시고 김진태 박안수 진짜 생각하신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봤으니까 생각하신대로 두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러면 대통령 4분께서 대해주신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우리 명 대표님이 다 있잖아요 제꺼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해봐 그사람들이 내가 ㅅㄴ 못쓰면 서울대를 나왔어 초래에서 ㅅㄴ 쏠렸어 까지 소젖다가 나온다는데 다 알아 근데 그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사람들이 정말 대단한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거야 김건이가 그래 내가 윤석열이 장님부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알아봤고 김건이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이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 김건이가 사람을 볼 줄 안고 예 사람을 알아볼 줄 안고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이는 우리 명선생님 예? 선물은 김영선 박안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왜냐면 대통령이 세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거기에 트릭을 좀 썼어 감사합니다.